그 발표가 너무 저에게는 좋았어요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발리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관광이라는 게 예전에는 태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런 발리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발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죠 하지만 이것을 뒤엎을 수 있기에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에 참여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음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카드를 여러분 갖고 가시고 오늘 온라인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 원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 보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악한 행위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 보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을 저는 보기 원해요 그래서 YM이 있기 전에 발리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그 특정한 그 장소에 그 섬이라는 게 그 섬이 굉장한 우상이 많았어요 우리가 거리를 다녔고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하느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이제는 YM이 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에서 좋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들었다시피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죠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에 우리가 또 더 동참할 수 있어요 발리 사람들이 긴장한 친절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이런 부드러운 포근한 메시지를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포근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 담긴 메시지이긴 하지만 포근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을 전하기 원해요 마가복음 12장을 볼게요 12절 13절 이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마가복음 12장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준비를 끝냈어요 마가복음 12장 바리세인과 헤롯당 중에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좀 잡으려고 이런 비리를 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뭔가 비리를 이렇게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스윗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 아니까 우리가 바치리일까 말리일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의도와는 달리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쉽게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나누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어떤 형상이 도장 찍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형상이 있어요 그냥 거울을 봤을 때 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에게 지금 형상이 찍혀져 있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오늘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질문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쥐고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을 드려야 되며 이 권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씨름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저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너무 많은 삶의 영역에서 그 권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그 권리를 침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정신나간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권리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권리를 집중한다면 우리가 반항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회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열방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룬다면 권리에 대한 강조 그 열방 가운데 반항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캠페인에 대해서 본 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지고 사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약에 신약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신약에 계속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빌리포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빌리포서 1장 1절 오늘 말씀 좀 볼 거예요 빌리포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잘 안 들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무슨 뜻이요? 무슨 단어예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서 1장 1절로 볼게요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야고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 후서 1장 1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왜냐하면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다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너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함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얻었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초기 신자들이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노예 제도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와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도시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의 그런 체계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런데 악의 종이 되면 우리는 더 큰 묶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빈 칸을 채우도록 우리가 내어줘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런 것들을 그들은 것들로 채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리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저런 일들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묶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런 지혜와 또 진리의 사람들을 다시 이끄는 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로마서에서 읽은 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특정의 종이 되는지가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주인을 섬기는지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두 종류의 종이 되기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만 인용하고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빌리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우시죠? 예수님 너무 놀라우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치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다음 구절 너무 놀라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가끔은 내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너무 멀리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 겸손의 마음의 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됨을 버리시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됨을 버리신 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계셨어요 9절 위로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겸손을 보시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취할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권리는 하나님 되는 권리 하나님 되는 권리이죠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체면 또한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었는데 모든 체면을 버리셨어요 바울도 비슷한 여정을 다녔죠 그래서 빌리뽀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함에 소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런 허용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부르심 앞에 그냥 모든 것을 하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가 부른받은 그것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 밑에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것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후에 기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열차 그 길만 따라가면 그가 얼마나 빨리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차 길을 벗어나면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열차 길을 벗어나면 큰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차가 자유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열차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죠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은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래서 뭐 육체를 해결한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우리 감정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그냥 자신이 그냥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다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벗어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제가 그래서 좋은 친절한 사람들을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명예일 수도 있고 제일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벗어난 자기의 의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모두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냥 나쁜 것에만 손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에 손을 대세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 안에 그런 안 좋은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부분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손을 만지신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얻은 이런 유익이 이제는 쓰레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잘했어요 저는 다음 그런 종교자 리더가 될 거였어요 좋은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제일 그런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좋은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가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인정받고자 하는 권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정에 대한 권리 저도 그것을 원하죠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잘하셨던 분이 있나요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속함인 거예요 우리가 속함을 못 겨우네요 그 인정이라는 것은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 동그라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묻어주세요 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무덤 이런 것을 비석을 세우지 않게 원해요 살다 죽었다 이런 건 싫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그 비석에 새기기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질문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뭔가 좀 성취감을 얻기 원하잖아요 좀 성취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저도 뭔가 좀 유익한 것을 하며 살기 원해요 세 번째는 그런 공급에 대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셨어요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는 재정인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 먹어야죠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잘 공간도 필요해요 소유물은요 그래서 그 내 단어를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데 처음부터 배우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철저 내게 그 단어 마인이라는 내 거 내 거에 대한 그 단어를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죠 두세 살짜리가 내 거 누가 뺏어간 거에 대해서 막 울 때 있죠 우리는 자라날면서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하죠 내가 냉장고에 내 거 넣어놨는데 누가 먹었어요 내 건데 내 음식 먹을 권리가 나에게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만지시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받는 거죠 어려움으로부터 이것도 권리예요 그래서 성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안정에 대해서 안전과 안정은 다른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거예요 인도하심에 대한 거예요 목적에 대한 거예요 내일은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양한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인정 인정받고자 하는 권리 성취에 대한 권리 성취에 대한 권리 공급에 대한 소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안정에 대한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권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여기에 추가하시는 그런 모든 권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YM이 이 땅을 만약에 판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소유물을 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우리가 이사했다면 그래서 몇 달 후에 만약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또 만나기 시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인이 다시 오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러겠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강당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러겠죠 이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주인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죄의 종의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 의로움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단어를 싫어했어요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싫었어요 이상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왜 싫어하는지 생각하니까 겸손함을 연약함이라고 제가 동등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느니 말씀하셨어요 겸손함은 연약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그들의 열정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다른 주인에게 모든 것을 순복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그런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세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도 모세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군사를 죽였죠 애굽에 그리고 가끔 좀 화도 내기도 했어요 아님께서 반석에게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화나가지고 때렸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용감한 자였어요 힘이 있었어요 에너지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치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권리가 그런 위협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위협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저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가 내가 걱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것들을 더 강하게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강한 소리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을 읽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그런 신경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성장하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짜증을 피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짜증을 피할 수 있나요? 너무 조용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 대답은 아니에요 누구라고 하신 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요 스님이 되든 상관없어요 묵상을 하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의 동굴 안에서 물이 떨어져요 동굴 안에서 여러분의 묵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도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코 고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좀 무관심하게 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좀 거슬리겠죠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이렇게 대해야 되잖아 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저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 계속 펜을 이렇게 딸그락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펜을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더 집중하며 집중할수록 더 비전을 받을 때마다 이 펜을 더 많이 클릭 클릭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조용한데도 조용한데도 막 펜을 이렇게 갖고 노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끔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거슬림을 좀 당했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해볼게요 왜 우리가 좀 짜증이 나는지 왜 거슬림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기 원하는지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압박이 가해지면 우리가 그 권리를 좀 찾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거슬리는 게 다가왔을 때 짜증으로 반응하면서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어떠한 권리가 도전이 됐는지 우리는 도저히 못 찾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권리가 도전을 받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런 도전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아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가 정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 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민족이 창득해 될 것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권리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권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민족을 이루는 그런 씨앗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게요 예전에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인데 인도에 있는 거지에 대한 그 거지와 왕자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더운 날에 인도의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 갔는데 그냥 작은 밥 한 공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피난처를 어디 잠을 잘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자였다라는 걸 마차를 봤어요 좀 먼 거리에 차가 왔어요 내가 좀 소리를 치면 그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소리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왕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왕자님이여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마차가 스톱했어요 그 코끼리를 타고 왕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이렇게 하고 왕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지 나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 거자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었거든요 이 왕자가 멈춰가지고 다가온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다시 얘기했어요 나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 거자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왕자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왕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밥을 조금 나에게 주시겠어요? 라고 왕자가 손을 뻗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밥 한 토를 하나를 골랐어요 하나, 두 개 쌀, 세 톨 왕자가 거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떠났어요 이 거지가 너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울면서 이 왕자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어 내 거지 나에게 뭔가를 알려달라고 했어 이 땅의 왕자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어 이런 것을 말로 선포하면서 이 거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밥 한 공기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뭔가를 봤어요 그 쌀 한 톨 두 개 세 개 금이 있었던 거예요 쌀이 아니라 금이 그 공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왕자님이요 왕자님이요 내가 알았더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텐데 내가 알았더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하늘의 그 왕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모든 것의 모든 삶의 종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구하세요 초대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정말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했고 이것을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해요 나쁜 것들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와야 될 나쁜 것도 있다면 그것도 가지고 오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의 스토리 아시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모든 그런 개명을 말씀하셨어요 젊은 그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젊은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자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오길 원해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본 것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들어와요 자유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 삶의 여정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나의 있는 권리는 나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임감들을 좀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리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반응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삶에서 쥐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좀 만지기 원하시고 다루기 원하시는 영역들 우리가 좀 쉽게 그렇게 거슬림을 당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시간을 계속 침입하는 그런 권리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양한 것들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반응합시다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